안녕하십니까. 신대가벨의 투자베법 금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김선철입니다. 오늘도 장이 참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장 제롬 파월에 울고 중국 총리 리커창의 경제 낙관론으로 웃었던 하루였습니다. 장 중 2,982포인트까지 밀렸던 장은 3,026포인트죠. 전일 17포인트 하락장을 마감을 했지만 장 중 초반받은 후반에 힘을 많이 실어줬던 의미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제가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뉴욕의 증시와 미국의 3대 지식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잘 지켜보시라는 의미였고 환율과 유가까지 체크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오늘 같은 글로벌 이슈의 장 중 3천선을 회복을 하냐 아니면 그 이상 빠지냐 이런 패턴 부분이 좀 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이 장 초반에 많이 밀렸다가 끌어올렸던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또 8만 원이 붕괴됐다가 오늘 장 초반에 8만 원 초반까지 힘 있게 현대차와 함께 장을 이끌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이후에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됐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주말에 한번 기아차가 장사를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 한번 체크인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SK그룹 본사가 검찰에 압수수색이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SK그룹 관련 주 또 보유하고 계신 거나 관심 있게 보시는 시청자분들 이 부분 꼭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숙박과 여행 그리고 AI 쪽으로 한번 우리가 눈을 한번 돌려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3월 달부터 환경 테마 이슈는 계속해서 뭐 친환경 부분도 좋겠지만 3월이면 항상 중국발 황사 부분 미세먼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 테마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관련 주나 이런 쪽으로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숙박 여행 업적은 3월 이제 본격적인 시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캠핑족들 그리고 여행을 즐기시는 이런 또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업종 순환 항상 테마로 유입된다는 거 한번 체크인 하시면서 좀 잘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또 하나 키포인트는 뭐냐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46일째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보유하고 있던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상위 종목군들을 지금 대거 46일 동안 지금 매도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상승장을 이끌었던 하루였지만 이 부분을 꼭 다음 주까지는 한번 체크인 하시면서 뉴욕 3대 지수가 오늘부터는 또 상승 역할을 또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플러스 계좌에 나오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제가 또 준비한 또 강의를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또 이어졌던 패턴 공부에서 이제 그 하락 또 세 가지 부분을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항상 저하고 이 방송 시청을 하실 때 메모지, 펜 꼭 준비하시면서 지지선, 저항, 이 평선은 말도 없이 계속해서 누누이 복습적으로 가는 거고 이제 패턴 공부를 좀 시작할 테니까 왜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패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락 반전형 패턴에는 총 6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역 V자 천정형과 하락 삼각형을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 2주 전에 했던 상승장에서 복습을 잠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부할 학습 내용은 3중 천정형, 2중 천정형, 원형 천정형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가장 중요한 맥락은 추세 이탈입니다. 추세라는 것은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 요인을 가다가 패턴이 바뀌는 거죠. 하락으로 갈지 상승으로 갈지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에서 하락형 패턴이 무조건 추세 이탈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연구를 학습법을 갖는 거기 때문에 3중 천정형의 모습과 2중 천정형의 모습 그리고 원형 청정형, 항아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이 오늘은 과연 차트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이 모습이 나오면요. 추세는 다 역별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 이 구간에서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히려 우리가 역발상 쪽으로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고점을 뚫고 가는 그런 기다리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하방, 하락, 하향이탈 종목에서 역별 상태에서 뭘 보자 이 평선에서 돌아가는 구간만 보면 충분히 우리는 계좌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천천히 하나씩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꼭 메모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중 천정형 먼저 보겠습니다. 3중 천정형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세 개가 지붕을 만든다는 의미예요. 세 가지 1번, 2번, 3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죠. 고점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흔히 제가 2강 때 말씀드렸던 저항선이 되겠죠. 항상 주가는 특히 주식시장은 선물과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공매도가 지금 5월부터는 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매도가 없는 현 시장의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은 무조건 올라가야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선물 그건 아니죠.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수익구조가 있는 양방향 매매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주식으로만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시청자분들과 제가 이 자리 부근에서 한 3,6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쭉 올라오면 6,000원이죠. 그러면 2.5배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됐는데 올라가는 줄 알고 계속해서 또 고점에서 입성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쭉 빠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작점에서 주가가 움직였던 상승폭을 크게 움직였던 시작점에서 주가가 천천히 한번 고점을 찍고 빠지더니 현상은 이 구간에서 저점은 점점 약간씩 높아가고 있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저항선을 뚫질 못하고 저점이 높여가는 삼각 3중 천정형에서 딱 보니까 역배열 차트를 보자고 했습니다. 역배열로 돌아가는 5위선, 21선, 61, 그리고 121선까지 붕괴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지선이죠. 지지선을 찾다 보니 맞물리는 구간이 생기다. 이거예요. 변곡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3중 천정형 패턴의 특징 중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 정고점을 뚫질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구간이죠. 정고점을 뚫질 못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저점은 점점 높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배열 구간을 찾자고 그랬죠. 역배열 구간을 찾고 지지의 패턴만 어느 정도 온다고 하면 5위선이 분명히 이 자리가 골든크로스가 나온 자리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한 반에 몰빵하지 말고 우리는 뭐를 하자? 분할 매수를 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구간입니다. 이 자리 구간이. 보시면 눌림목 생겼죠. N자 파동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지난주에 공부했던 역부위자 역부위자가 하나가 딱 발생이 되면서 쭉 빠졌네요. 그러면서 다시 도열되는 거. 다시 한 번 그려볼까요? N자 파동 나왔죠. 상승이에요. 상승을 이제는 접어두고 딱 보니까 역부위자 차트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역부위자. 이런 구간 차트는요. 사실 선물 차트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선물 차트도 유심히 보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물 차트는요. 지지와 저항과 변곡점이 정확히 떨어지는 차트입니다. 어느 정도 밀로 빠지면요. 그 자리 구간에서 반드시 올라오는 성질이 있어요. 그 구간이 바로 선물 차트가 주식 차트보다는 더 강한 매수와 매도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공부를 하시면 이런 주식 관련된 종목을 딱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딱 보시잖아요. 그럼 그냥 눈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딱 패턴을 보고 지금까지 반복과 복습을 그리고 현재 저하랑 공부하시는 이 부분이 이 그림 안에 모든 게 다 나타나 있잖아요. 자 이동평균선 밀집돼가지고 골든크로스 나오니까 자 매수 포인트 나왔죠. 역배월 차트에서도 분명히 반드시 매수 포인트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한 번 나왔어요. 두 번째 어떻게 나왔습니까? N자 파동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역부위자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되돌린 구간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습니까? 항아리형 상승 완바닥이라고 말씀드렸던 구간 한 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지선이 어느 정도 올라 들어서니까 다시 한 번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주가는 하락 추세로 갔다. 자 무조건 상승장에서 올라가서 올라가는 달리는 말에 타는 건 맞는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매수를 여기서 했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마음 졸이지 마시고 오히려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던 종목들을 찾으셔가지고 이런 구간들이 저점을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히려 유익한 종목으로 돌아올 거고 계좌는 플러스가 될 거예요. 저 분명히 장담 드릴게요. 그래서 제 노란톡방에도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종목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운이라는 종목을 지지선과 저항선을 가지고 학습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의 지지선만 유지가 되면 오늘 하루 정도는 단기적인 매매로 입성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오늘 드렸던 게 뭐냐면 주가라는 것은 항상 제가 되돌린 구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갭자리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런 갭을 메꿉니다. 주가는 상승갭이든 하락갭이든 반드시 메꾸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락상각 패턴 중에서 삼중청정형의 가장 큰 모습은 고점을 뚫질 못하는 악한 모습이 좀 나오는 거예요. 악한 모습. 뚫겠지 매수했어요. 또 뚫겠지 매수를 했는데 점차 하락 패턴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은 전형적인 추세 이탈이라고 우리가 가장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올라가는 삼중 바닥형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추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올라가는 바닥형의 모습이 나온 거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자 완바닥 찍었고 투바닥 찍었고 세 개점 찍었습니다. 이런 걸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중 바닥형의 모습이 또 나올 수 있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얘기를 하다 보니 삼중 천정형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우리가 기본적인 테스트로 말씀을 드릴 때 주가는 어떻게 된다? M자와 W자를 계속해서 구간분복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추세 하락 패턴인가 아니면 상승 패턴인가 추세를 항상 우리는 그림을 그리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HTS를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공부를 하지 말고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그림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바일로 거래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HTS를 놓고 단기적으로 오늘 기아차가 삼성전자가 얼마나 올라갈지 딱 보실 때는 3분봉을 보시든 5분봉을 보시든 시청자분들의 맞춤형 테스트에서 하시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분봉을 단기 매매를 할 때는 3분봉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3분봉을 가지고 전 고점 전 저점을 찍는지 또 하향 이탈을 하는지를 여러 가지 패턴을 보고 분석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3중 천정용도 똑같겠고 2중 천정용도 똑같겠지만 추세는 계속해서 하향 이탈하는 모습 어느 정도 정점이 오면 변곡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팁 드린다고 하면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볼까요? 3중 천정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오면 나오는 구간에서 맞물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 구간을 우리는 흔히 변곡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변곡점이 발생이 되면 가격이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에 대한 공방이 이뤄져요. 그게 바로 뭐냐? 싸움을 하는 거죠. 매수 주체와 매도 주체에 강한 힘겨루기 싸움이 바로 변곡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시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면 방금 시작점에서 3,600원 금방에서 주가가 시작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6,000원 금방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 구간을 없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이 자리 완바닥만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추세는 여기가 변곡점이 되는 거죠. 이걸 놓고 여기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의 고점을 만든 상태에서 저점이 나오는 구간에서 맞물리는 자리 있죠. 바닥점에서 지지선은 어느 정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세는 하향이탈을 했습니다. 우하향으로 딱 보니까 추세를 쭉 그려보니까 하향이탈 추세가 나왔어요. 추세는 근데 딱 맞물리는 구간이 있잖아요. 고점에서 그려지는 추세와 저점에서 만들어지는 선 라인을 딱 보고 딱 보니까 이 구간이 바로 변곡점이 되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해도 변곡점은 매수와 매도에 심한 힘겨루기 싸움이 이뤄지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매수 주체가 어느 정도 힘을 좀 받고 움직였죠. 그래서 오긴 왔지만 갭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또 상승갭으로 다 메꾸고 정고점은 결국에는 뚫질 못하는 약한 모습 반응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리는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하락점으로 왔어요. 지지선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4,600원 구간에서 찍고 다시 어느 정도 완바닥 이 구간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완바닥 V자 반등을 했더라면 최소한 5,400원 그럼 주당 900원 정도의 시세 차익은 나올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턴과 추세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음 주 시간에는 제가 상승 추세와 하향 추세를 가지고 왜 그런 그림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공부를 할 텐데 추세는 정말 중요하신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락상각 패턴 이게 가장 추세 이탈에서 변곡점 구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음 시간에는 그걸 가지고 조금 공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맞물리는 자리 변곡점이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면 매수 주체와 매도 주체가 반드시 힘겨루기 싸움을 할 겁니다.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구간을 찾으셔가지고 역배열 구간이 나오는 구간에서 5일 이동평균선 우에 주가가 땅땅땅 안착이 되면 뭘 하자고 했다? 분할 매수를 하자고 했다.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하락 반전형 패턴에서 방금 3중 천정형을 했으니까 2중 천정형을 해야겠죠. 이것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락 추세계는 맞지만 가장 특징은 고점을 뚫지 못하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저항선을 결코 3중 천정형과 마찬가지로 뚫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중 천정형을 딱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 제가 좋아하는 차트예요. 저는 이런 바닷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집의 흔적이 있다고 가정을 해서 5일 이동평균선 우에 주가가 딱 안착이 되잖아요. 주가는 부양을 하게 있습니다. 당연해요. 이런 구간은. 그런데 이거는 주식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선물 차트에서는요. 박스건은 어느 정도 일정만 하다가 위로 오르고 아래로 오르는 방향인데 주식은 이렇게 매집 흔적이 있잖아요. 반드시 하락 반전을 하든지 상승 반전을 하든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건 매매를 제가 한번 해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이 자리를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계속해서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강한 상승 전환이 됐고 고점을 한번 만들고 또 다시 한번 추세는 빠졌다가 전고점을 뜰질 못하는 전형적인 이중천정행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중천정행은 고점을 뚫질 못하는 전고점이에요. 전고점을 뚫질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앞서 삼중천정행에서 말씀드린 대로 갭자리 하락갭 상승갭자리는 무조건 메꾸고 주가는 회기본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양복으로 끌어올렸렸던 주가를 중간중간에 생겼던 갭은 밑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흔적을 남겼죠. 가격의 흔적 지지의 흔적 저항의 흔적을 남겼습니다만 은봉 하나로 쭉 뺐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시가잖아요. 이 시가가 이 종가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시가를 해서 쭉 올렸다라고 하면 제 생각은 고가 나왔던 2390원대를 아마 돌파를 하고 상향을 하다가는 패턴이 나왔을 겁니다. N자 파동 아니면 때론 M자 N이죠. N자 파동으로 해가지고 크게 한번 그림이 나왔을 수도 있을 걸로 가정이 되는 패턴이죠. 그래서 캔들에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캔들에서는 시가와 종가 그리고 윗꼬리와 아래꼬리는 우리가 무조건 뭐다? 지지와 저항 저항과 지지는 무조건 바뀌면서 인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꼬리 부분까지 그래서 이 동사를 보면 이중 이중 청정형의 모습을 나오면서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하락 추세로 반전이 됐습니다. 완전히 하락 삼각 패턴 모습이 나왔잖아요. 삼각 패턴 삼각자 모습처럼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방금 학습한 공부 내용대로 변곡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지선이 붕괴됐죠. 변곡점에서는 매수주체와 매도주체가 강한 힘교류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에서 결국에는 매도세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전저점 같은 경우에는 시가보다는 약간 높게 형성이 됐지만 시가에 움직였던 크게 장대 양복이 나왔던 첫 스타트 지점에 시가와 맞물렸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정도는 여기서 역배열이 나오면 매수는 한 번 분할 매수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자 추세를 이 과거 여기 첫 번째 상승했던 이 자리 구간을 일단은 버려두시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장대 은봉이 나왔던 이 시가자리가 첫 스타트라고 가정을 해서 추세를 그려보시자고요. 그럼 아마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도 삼각형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만 본다고 하면 하나의 지점을 놓고 지지 라인은 쭉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 자리 은봉이 나왔던 세 개의 캔들은 우리가 일단 무시를 하고 본다고 하면 변곡점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상향이 될지 우하향이 될지 이거는 시장에 맡기는 거지만 예측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제 몫이잖아요. 저는 위로 갈 걸로 예상을 해서 한 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차트가 갔는지 이 동사를 한번 유심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저가주를 사실 굉장히 좋아해요. 동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저가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액을 가지고 매집을 이런 구간에서 좀 하다 보면 그리고 역배열 차트에서 지지선을 어느 정도 안착이 된 상태에서 모습이 보여준다고 하면 저는 이런 구간에서 수익구점은 나올 수 있을 걸로 저는 예상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중 천정형이든 2중 천정형이든 고점만 고점만 만드는 거예요. 저항만 만드는 거죠. 방송에서 이런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짜증나잖아요. 계속해서 고점만 만들어지면 정고점 뚫어야 되는데 정고점 뚫어야 되는데 뚫지 못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근에 3200포인트를 올라섰을 때 삼성연자 기아차 현대차 농심 등등 특히 이제 LG같은 그룹 관련주들을 대거 입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을 드리듯이 46일째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차트 매매 기법을 놓고 보셨을 때 충분히 시장에서 시장을 이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시장을 이기자는 게 아니라 시장의 견고한 흐름을 우리가 맞춰서 하자는 거예요. 무조건 오른다고 무조건 오른다고 매수를 하지 마세요. 진짜 요즘 상담이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와요. 상담이 저는 관심 있게 보십시오. 종목들을 그러면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매도 타이밍을 누군가가 안 줬다고 매도를 못 하시고 손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20% 수익 날 거를 10% 5% 정도밖에 수익 못 하셨다고 왜 있잖아요. 뒤두 그런 모습으로 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패턴을 잘 관찰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천정형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뚫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대신에 저점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중 천정형도 높아가는데 높아가는데 변곡점이 생기면서 매도세가 강한 흐름으로 나오다 보니 결국에는 주가는 하락추세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이중 천정형의 모습은 바로 삼중 천정형과 마찬가지로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하락추세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분들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락 반전형 패턴에서 원형 천정형인데 이것도 역항아리 형 패턴인데 가장 특징은 갭 상승한 구간을 하락 시에는 갭을 메꾸는 성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꼭 항아리형 원형 천정형에만 국한된 모습이 아니고요. 방금 공부한 삼중 천정형 이중 청정형에도 반드시 있고 또 이중 바닥형 삼중 바닥형에도 무조건 갭자리를 메꾼다는 성질 이 부분을 1번 사항을 제가 우리 시청자 분들께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잠깐 써놨습니다. 순매도 물량이 추래되면서 심리선까지 하락 패턴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 HTS에서 보시면 심리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심리선이라는 것을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심리선이라는 것은 순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많이 쌓여있나 그리고 예전에는 미수금까지 써가지고 굉장히 주식들을 3일 후에 거래되는 미수금까지 써서 물량들을 많이 사셨잖아요. 지금은 신용융자로 많이 대거 물량들을 코스피 200 상위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미수와 신용융자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주가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선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신용융자까지 포함이 돼서 순매도 물량까지 만든 거를 심리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심리선까지 하락패턴으로 만든다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용융자가 많이 쌓였던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공매도가 생기면 계속해서 연일 하방으로 추래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십시오. 항아리형 원형 천정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닥을 어느 정도 이루다가 갭이 생기면서 이 구간에서도 갭은 음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던 상승을 시작을 했던 첫 번째 시작가와 동일하게 지지를 놨지만 결국에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추세는 하락 반정 하락 추세로 가다가 변곡점 변곡점이 생겼잖아요. 이 변곡점에서 결국에는 매도한테 졌어요. 매도 우위한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주가는 하락 추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정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올겨울 가을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도 기업 실적 플러스 어떤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나도 뭐야 바이오야 하면서 테마루 입성을 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던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굳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동사 같은 급상승을 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 또 급하락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AB 프로 바이오를 한번 보자. 바닥을 갖다가 쭉 올랐다가 V자 역V자로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오는 AB 프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보시자는 얘기예요. 아직도 AB 프로에 2천원, 3천원대 물리셔가지고 고민을 정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제 모습을 좀 갖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패턴 공부를 진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원형 천정형인데 한 가지 바닥형이에요. 위로 위로 본다면 한 가지 우에서 바닥형 원형 천정형을 거꾸로 놓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 구간이 저항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저항인데 지지는 이제 알겠어요. 저하고 공부를 그동안에 한 10주차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지와 저항은 어느 정도의 눈에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이제 갑자기 뚝 김쌤 김살조 전문가가 갑자기 변곡점 또 얘기를 했어. 추세 얘기를 했어. 이건 또 뭐야. 이런 게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더 완벽하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항을 결국엔 뚫지 못하고 큰 항아리 뭐예요? 바로 원형 천정형의 꼭지점만 하나 딱 놓고 쭉 빠진 모습이에요. 이제 딱 그린 모습이 나왔죠. 이런 모습들. 그러다가 방금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작점 상승의 첫 시작점에 바닥에 지지선까지 분명히 변곡점이 만들어지면서 깨진 지지선 하향이탈 그리고 하락추세 이탈의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3중 천정형 2중 천정형 원형 천정형 원형 천정형의 공통적인 모습은 뭐다? 고점 고점 즉 저항을 뚫지 못하면 하락추세로 간다라는 거. 그러면 전문가님 4개도 인정을 합니까? 인정하셔야죠. 왜? 바로 저항이니까. 정고점이니까. 그러면 바닥형에서는 4중 바닥형 5중 바닥형도 인정합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자 여기가 완바닥인 줄 알고 매수했죠? 올라섰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두 개의 지지선이 만들어졌는데 이 지지선이 하향이 이탈을 했으면 이런 것까지 우리는 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캔들이 있을 때 아래 꼬리 윗 꼬리는 무조건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서 저항과 지지를 무조건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놓치고 가시면 정말 절대 안 되세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제가 올해 만에 좀 심각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몸통만 이렇게 추세로 그리시는 것과 이 밑꼬리와 이렇게 추세로 그리시는 거 정말 틀려요. 이 가격 갭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 다음 장 설명에서는 차트를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가 창을 제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럼 거기서 매수와 매도를 잡아오셔야 되는데 어디가 지지선이고 저항선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하게 오늘 찬스로 해가지고 꼭 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매를 시작하실 때는 나는 차트를 몰라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어렵게 보지 마시고 현재가 창 하나만 놓고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패턴 공부도 있으니까 잠시 후에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윗꼬리와 아래꼬리 부분에서 자 하락 추세를 했어요. 이 자리와 여기 몸통의 시작점과 밑꼬리에서 관리해줬던 주가의 밑에와 하락 추세의 그림과 상승 추세의 그림은 바로 보시면 이런 꼬리 때문에 가격 지표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걸로 우리는 피봇 저항 피봇 지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피봇 저항과 지지에서는 1차와 2차만 인정을 좀 많이 합니다. 교과서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지와 저항을 무조건 놓고 보셨을 때는 꼬리도 무조건 인정을 해줘야 된다.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볼까요? 자 이 동사가 우정바이온인데 13,650원을 11월 19일날 기록을 하고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보세요. 그 다음날 언제예요? 하나 둘 셋 넷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윗고리 양봉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 자리 똑같이 윗고리에만 딱 찍어놓고 추세는 하향 이탈을 합니다. 자 윗고리를 기준선으로 놓고 하락 추세에 기준전 추세선을 그렸을 경우와 몸통에 그려지는 모습을 봤을 때 그림을 보세요. 가격 차이가 최선 얼마가 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12,500원과 여기가 13,500원인데 주당 1,000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생기네요. 그렇죠? 지금 그림으로 보셔서 그렇다면 윗고리와 아래고리의 지지선과 저항의 가격표가 그렇게 편차적으로 많이 생겼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하나 보셔야 될 거 은봉의 시작이냐 양봉의 시작이냐를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하락 패턴에 항아리형 3중 2중 같은 경우에는 은봉이 많이 떨어져요. 상승장에서는 빨간 양봉이 나오고 하락장에서는 제가 은봉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은봉이 발생됐을 때 분명히 뭐다? 5일선이 깨지는 이탈 구간에서는 뭐가 나온다? 은봉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하락 추세 시그널 신호예요. 반드시.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은봉의 시가와 양봉의 시가를 구분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원형 천정형 항아리 배터리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추세가 이렇게 갈 걸로 예상을 하시는 시나리오를 그리시는 분들도 있죠. 왜? 바이오 테마가 있으니까 또 가겠지 더 이상 안 빠지겠지 해가지고 이 자리 언제예요? 이 자리 약한 겨울 12월 말 정도에 입성을 했었습니다. 시가에 그런데 갑자기 몸통으로 땅 하루 이틀 삼일째 보니까 왠지 날벼락이 났어요. 11,500원에 매수를 했는데 9,800원까지 빠졌네요. 9,800원까지 그럼 또 이거 어떻게 해요?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또 막 상담하시고 그러시는데 은봉의 시가 자리는 최소한의 최소한의 30분 정도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시작과 동시에 분차트를 놓고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은봉의 시가 자리는 꼭 우리가 기억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양봉의 시가 자리는 오일선 되돌림 구간이 오잖아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은봉의 시가 자리는 오일선이 꺾이는 겁니다. 오일선이 꺾이는 은봉의 시가 자리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요. 정고점을 뚫지 못하면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오일선이 역배열 구간에서 여기서 역배열 됐죠? 작년 9월부터 역배열 구간이 시작이 됐어요. 오일선이 어느 정도 정점의 2개월간의 수령 기간이 지나다 보니 역배열 상태가 어느 정도 2평이 수렴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 구간에서. 그런데 딱 보니까 양봉이 생기면서 뭐라고 말했습니다. 거래량이 슬슬 올라오는 우리가 평균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 5일 거래 이동 평균선에서 기준으로 논다면 2.5배 이상이 나와야 주가는 그만큼 부양이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죠. 5일 이동 평균선에서 양봉이 생기니까 양봉의 시가 자리에서 딱 걸치니까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5일 선이 꺾이니까 이제 매도 신호가 떨어졌네. 나는 팔구나 와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구간 매수자분들은 손실이 크겠죠. 아직까지도 이런 분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많이 계실 걸로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2평선 하나만 이동평균선에서 5일 이동평균선 하나만 보시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주가는 정점에 쭉 다르다 들여다보면 빠져요. 그리고 오늘 장 코스피지수가 2982포인트가 딱 보니까 61선에 딱 밑꼬리 달고 올라간 자리더라고요. 항상 저는 말씀드렸죠. 2평선 기준으로 지지선과 저항을 잡으셔도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가, 캔들의 시가와 고가와 그리고 양봉의 시가와 종가를 가지고 우리는 지지와 저항 추세 하향 그리고 상승을 다 연구를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분명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되셨으니 제가 다음 그림을 한번 놓고 우리 실제자분들께 굉장히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인데 이게 제가 원고를 수요일에 쓴 거예요. 8만 3,60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갭상승 자리가 있어요. 갭상승 자리가 그러면서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고가 8만 5,300원 찍었을 때가 저기죠. 3,200포인트 3,150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자리인데 최근에 그 이상도 못 가고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8만 2,000원대 계속 어느 정도의 그래도 8만원을 하향의 탈을 안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리를 메꾼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딱 차트를 보니 저는 차트를 못 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현재가 창만 딱 놓고 봤어요. 여기에 시선을 다 돌리시죠. 시청자 분들 제가 예를 들었을 때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더 입성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어디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현재가 창을 보시면 지금 가격이 8만 3,600원입니다. 그냥 기준가로 놓고 보셨을 때 8만 3,500원 있죠. 12만 8,000주가 이 자리가 아마 지지선이 될 거예요. 1차 이 구간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8만 3,100원과 8만 3,000원대에 약 42만 9,000주가 있습니다. 약 43만 주라고 보시자고요. 이 자리가 바로 2차 지지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매매창만 그냥 봤을 때 4자 주문과 8자 주문이 약 28만 주 정도의 갭 차이가 생깁니다. 4자 주문은 98만 주고 8자 주문은 70만 주예요. 그런데 딱 보니 8만 3,600원에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100원 단위잖아요. 8만 3,900원 3호가 우에 12만 3,000주 14만 6,000주 그 다음에 8만 4,200원에 보니까 11만 3,900주 정도가 8자 물량으로 딱 걸려 있어요. 이 자리가 바로 저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차트로 딱 올까요? 차트로 딱 오면 지금 8만 3,600원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8만 3,600원이 여기인데 지금 제가 현재가 창을 놓고 차트를 봤을 때 이해가 되게 쉬우실 거예요. 방금 8만 4,000원대를 우리가 정이라고 놓자고요. 단순하게 지금 주가에서 8만 4,000원이 여기입니다. 쭉 여기인데 보시면 오일선이 여기서 붕괴되면서 갭자리를 메꾸면서 붕괴됐던 두 번째 자리를 보니까 정확히 은봉이 떨어지면서 시가자리예요. 시가자리 이 자리가 그러면서 8만 4,000원을 저항으로 놓은 자리가 바로 딱 은봉의 시가자리네요. 이 날짜가 언제냐면 3월 2일 한 3시 정도에 만들었던 나왔던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이 차트는 지금 일봉 차트가 아니라 10분 봉 차트를 가지고 이해를 하기 쉽게 지금 열어놓은 거예요. 10분 봉 차트를 놓고 이래서 이런 구간이 바로 저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방금 지지선 한번 찾아볼까요? 자 2차 지지의 가장 큰 8만 3,000원대를 한번 볼까요? 8만 3,000원대 여기 여기 구간이네요. 이제 갭자리는 어느 정도 메꿨고 그 다음에 8만 2,000원대에서 올라왔던 추세 지표를 쭉 놓고 보니까 저점은 점점 높아가요. 그런데 대신에 고점은 낮아지죠. 그럼 바로 이 자리가 얼마대예요? 약 한 8만 3,400원 자리가 변곡점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현재가창을 놓고 차트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지금 아마 눈이 번쩍 가셨을 거예요. 신봉사도 눈을 뜨게 만든다는 우리 김선철 전문가의 이 차트 설명은 아마 정말 쉽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매매 창에서만 놓고 이 저항과 지지는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가창을 그대로 차트에 넘기시면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눈여겨서 쉽게 볼 수 있고 3중 천정형 2중 천정형 원형 천정형을 놓고 봤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패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 현재가창 매매기법을 놓고 기준선을 놓고 딱 보시고 저항과 지지 물량들이 어디 가격대에 많이 체크가 됐냐 그것만 보세요. 단순하게 아시겠죠? 제가 KTX를 타고 항상 방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열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추세 패턴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할 건데 항상 저는 시간이 짧아요. 1시간 동안 이 방송을 50분을 하기 위해서 대전에서 이렇게 먼 거리까지 왔는데 2시간 정도만 된다고 하면 진짜 이 차트 기법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정말 딱 떨어지게 똑 떨어지는 소리로 해서 만들어드릴 수 있는데 다음 주 시간에는 추세 매매기법을 가지고 현재가창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선물 차트를 놓고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선물 차트를 그래서 이 매매장을 놓고 봤을 때 왜 우리가 선물 차트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선물 차트에도 가격대가 있잖아요. 저항선이 있잖아요. 지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차트를 그대로 이 현장가창과 봤으니까 지지 나왔죠. 저항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이자는 선물 차트 가격표와 선물 차트를 딱 놓고 봤을 때 지지와 저항은 진짜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딱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잠깐 보여드리면 지지 저항 꼭 한번 오늘부터 HTS를 놓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그려보세요. 자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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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그리고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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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보세요. 이거 진짜 꼭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매창 매매창을 보세요. 주가 호가 매매창을 보시면 똑소리나게 맞아 떨어집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그래서 매매창을 놓고 매매창을 딱 놓고 옆에다가 차트를 하나 딱 놓고 보세요. 3분봉 차트를 제가 다음 시간에 3분봉 차트가 왜 중요한지 제가 진짜 침입 마르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3분봉 차트는 추세와 지지와 그리고 MECD의 변곡점이 정말 딱 맞는 차트 기법 제가 타방송 타방송 시절에 3분봉 매매 기법 실시간 방송을 했던 특집으로 했던 시간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방송 끝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증시 끝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3분봉을 가지고 데이터를 천천히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나란히 놓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항상 우리는 패턴에서는 저항 그리고 지지 꼭 우리가 염두를 하시면 꼭 지켜보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하락 패턴은 무조건 뭐다 정고점을 뚫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지난주 시간에 공부했던 상승 반전형 패턴에서는 뭐다 지지선이 쭉 올라가면서 어떻게 된다 우상향으로 간다 항상 우리는 주가는 회기본능이 있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구간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을 학습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주 시간에는 추세 상승 하락으로 전반적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공부를 시청자 분들과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파일이 계속해서 미 금리 인상 부분을 얘기를 좀 해서 오늘 저녁에 뉴욕 3대 지수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대응을 좀 전략을 하시고요 중국 시장이 앞으로 경제 전망치를 6%까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꼭 체크를 하시고 특히 제가 보자고 했던 게 뭐예요 환율 환율을 꼭 체크하십시오 환율이 오르면 코스피 지수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왜? 원달러 환율로 해서 원화를 바꾸기 위해서 외국인들은 꼭 환해지를 꼭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또 SK그룹 본사 압수수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SK그룹 관련주에 어떠한 악영향 리스크가 올지 우리 시청자분들 꼭 체크하시고 또 환경테마 또 이제 코에이 같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좀 보시고 숙박 그리고 여행 관련주 꼭 체크하시면서 다음주에도 대응 전략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궁금한 내용은 제 노란톡방으로 오셔가지고 종목 상담 그리고 이제 해외 선물에도 관심이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노크를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주말에도 꼭 종목 상담까지 꼭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더 좋은 차트기법과 더 좋은 종목을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좀 활기찬 또 주말이 또 되셨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양호한 흐름으로 삼천선은 지켰으니까 다음주에도 한번 어떻게 장이 이뤄질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주 금요일에는 더 좋은 패턴 공부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편히 보내시고요 다음주에 꼭 다시 한번 더 좋은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